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마이키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팬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지만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해외 선출이 되고 있어서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고 런! 안녕하세요 하이키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번에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명한 셀럽분을 앞에 모시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지금 가장 또 기분이 좋을 때 약간 팬분들에게 한 3초 정도 사진 찍는 시간 한 번 드려볼까 하는데 괜찮을까요? 네 좋아요 가장 우리 멤버들이 자신있어하는 포즈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우리 마이키 여러분들 찍을 때예요 예쁘게 많이 찍어서 내 휴대폰 그리고 우리 팬카페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 다시 한 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하이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? 아 네 그럼요 저 알고 왔잖아요 아 오늘 이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? 저희가 이렇게 후드티까지 다 맞춰서 입고 왔잖아요 역시 다른 아티스트 분들이라면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역시 우리 하이키라서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서울에서 새로운 브랜드가 지금 런칭이 됐습니다 그 브랜드 이름은 또 무엇일까요? 서울마이소울 다 같이 한 번 말해볼까요? 하나 둘 셋 서울마이소울 역시 보셨어요 여러분? 7음파 가수분들답게 약간 서울마이소울도 약간 화음을 넣어서 서울마이소울 약간 화음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에 보시면 디자인에도 들어가 있지만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너무 마음을 부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스파이어 느낌표가 또 들어가 있죠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뻔 즐거움을 나타내는 이번 서울시 그룹 브랜드입니다 우리 하이키분들을 모셔놓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잠시 뒤에 우리 감독님이 우리 하이라이트 노래가 하나 랜덤으로 나올 겁니다 그 랜덤이 나올 때 우리 팬분들이 하트를 막 불러줄 거야 하트를 막 보여줄 거야 손으로 그때 우리 하이키분들께서 찍어주시는 팬들이 오늘 올리브영 상품권을 받아간다고 생각합니다 팬분들이 잘 보시고 랜덤으로 20명을 추첨을 할 때 꼭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명당 5명 정도 받으시면 되겠죠? 자 우리 감독님 준비한 음악을 틀어주세요 바로 무뎌입니다 지금부터 같이 서울대주는 팬들에게 감사합니다 2, 3, 2, 1 하트! 자 우리 서인님과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번 더 찍어주시죠 지금! 와 지금도 하트를 날리면서 진짜 좋다 좋다 한 명! 네 그리고 저기서 같이 하트를 두 분이서 날려주셔서 네 두 분 네 두 분! 그리고 세 분 빠르게 한번 찍어볼까요? 하나 둘 셋! 저기 지금 제 대각선에 계신 지금 뒤에서 하트를 엄청 크게 만들어주신데 저분! 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찍어볼까요? 네 어 그리고 저기 아기다 아기! 아기! 계신 저분을 모르겠어요 네 썸 형색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네네 네 이어서 우리 서인님께서 다음 멤버 한번 지문해주시죠 다음 멤버는? 네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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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하트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네 아아! 네 여기 아아! 어느 분이죠? 지금 팔짱 끼고 입으로 손막하시는 분과 오른쪽! 네! 오른쪽 분 그리고 저기 뒤에 V! V점 특별하네요 V! V여행이신 분! 그렇습니다 네 여기 반짝 하트에게 정면에 놓고 계시고요 몇 분이 꼴봤죠? 네 이제 두 명 더 나왔어요 두 명! 저요! 우와!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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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에 계신 분까지 나란히 두 분 해서 다섯 명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멤버는 어느 분이 찍어볼까요? 예린입니다 하하하하 후! 한 번 더 찍어주세요 아 저는 그럼 바로 앞에서 앉아서 저희의 응원해주시는 두 분 아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만? 아 저기 저와 함께 나만 계시는 아 근데 초스의 분이신 분이신 분 아 저 밑쪽에 아아 아아 네 특별한 질문이군요 그리고 오 저기 저기서 하트가 약간 좀 찍히긴 했지만 오 네 저기 네 아 네 마지막 한 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 여기 두 분에서 이렇게 하트를 네 만들어주고 계시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어우 제가 팔 아프실 것 같아요 여기랑 저기 두 분까지 이렇게 드리고요 또 여기 아이패드로 하트를 그려주셨어요 아 그래서 여기 한 분이나 또 여기 앞에 남자분까지 다섯 명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는 바로 다음 곡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하이키에게 여러분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네 저희 하이키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곡은 저희 저번 활동보 goats' 불빛을 까뜨리지마 müsste요 하나몰어! 여러분 budget에서